그런데 이 복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 하면 놀랍게도 방금 우리가 띄워드렸던 10편 1편 3사절을 한번 보세요. 그는 복덩이는 복덩이는 그 복덩이 자체로 복이인 게 아니에요. 그 복덩이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 심은 심기워진 거예요. 이미 그 나무는 시내가에 심겨져 있어요. 그러면 그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.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. 여러분 이것은 원천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. 믿습니까?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.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새롭게 그 시대에 선포하고 싶었던 복은 새로운 복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어 설계하셨던 그 원초적이고도 원형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. 나는 너희를 복된 존재로 만들었다.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오염이 되면서 그 복된 존재가 흉물이 되고 타락을 하고 변질이 되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그 무언가 어디 있을 복을 향해서 끊임없이 헤매이고 찾아다니면서 그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추구하고 공로주의를 추구하고 그렇게 복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오늘 이 산 위에 올라서 새로운 질서, 새로운 세계, 새로운 가치관을 설명하면서 이미 너희들은 복이 있다. 택한 자요, 부름받은 자요, 하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? 열매 맺고 그 하늘의 백성다운 삶의 향기와 삶의 태도를 드러내라는 얘기예요. 거기까지가 복된 자의 완성입니다.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, 내가 이미 뭐가 갖추어져 온 복이 되고 뭐가 완성이 되면 행복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. 믿으십니까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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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